자, 7과의 우리 실력다지기의 1번입니다. 여기 우리 7과에서는요, 여러 동사들을 다뤄봤었죠? 동사구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 수요동사, 이압동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단어들을 뜻을 다 아셔야 한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단어, 동사 뭐죠? 네, 시, 환, 좋아하다 라는 단어이죠. 두 번째는요,开始, 뭐 뭐 하기를 시작하다 라는 단어이고요. 시, 왕, 뭐 뭐 하기를 희망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 수안 이라는 단어로 뭐 뭐 할 계획이다. 자, 그 나머지 단어, 찐싱 이라는 단어와 런웨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찐싱 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다 라는 표현, 런웨이는 뭐 뭐 라고 생각한다, 여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각각의 뜻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인터넷 하다 라는 표현은 샤왕 이라는 표현이죠. 당연히 뭐 들어가야 돼요? 좋아한다? 시, 환, 워, 시, 환, 샤왕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이브닝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이브닝 파티, 주체하는 걸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 완, 후, 이라는 표현, 완, 후, 이를 카이하다, 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진행하다, 찐싱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워, 찐싱, 카이, 완, 후,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눈이 내리기를 바래요, 희망하다 라는 표현이겠죠? 눈이 내리다는 샤쇄, 샤쇄하기를 희망하다. 그렇죠. 시, 왕, 워, 시, 왕, 샤쇄하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남은 거는, 뭐, 뭐 할 계획입니다. 다, 수, 왕, 근데 뭐 할 계획이다? 취, 샹, 하이, 상해에 갈 계획입니다. 워, 다, 수, 왕, 취, 샹, 하이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 네, 채식의 유형 문제 2번입니다. 역시나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주는데요. 각각의 단어의 뜻을 좀 알아야겠죠? 자, 게이라는 단어, 주다라는 단어, 혹은, 뭐, 뭐, 에게, 누구누구 에게라는 전치사도 사용이 됩니다. B는 이제 다 아시죠? 조금 전에 풀었던 시, 왕, 희망하다라는 표현이고요. C, 가오스,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이중 목적어 동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이 단어는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동사로 사용이 되면 돌려주다라는 의미로 발음은, 그렇죠, 환이라는 단어이지만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 하이입니다. 이거는 문장에서 한번 파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문장은요, 단어는 원, 무언가를 묻다, 누군가에게 묻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A부터 E까지의 내용은 지금 여러 동사의 종류가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 워, 이거미, 미.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의 힌트는요, 그는 지금 목적어가 두 개나 나왔어요. 나라는 목적어, 이거미, 미. 비밀이라는 명사가 나와져 있죠. 사람한테 어떠한 사실을 뭐하다,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게이를 쓸까요? 그는 나에게 사실을 주다? 이건 아니겠죠. 자, 여기에서는 그가 나에게 하나의 비밀을, 비밀을 알려주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뭐로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오스라는 단어로 하시면 되죠. 자, 2번 갈게요. 자, 이 단어, 가이즈라는 단어는 뭐 간판이라는 뜻도 되지만 상표 혹은 브랜드라는 단어도 되죠. 그는 나에게 역시나 지금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브랜드, 상표를 뭐하다? 물론 알려주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가오스라는 단어를 이미 1번에 셌으니까 올 수 있는 단어가 돌려주다는 또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물어보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타워워 바이즈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문장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타, 치즈, 리우 계속해서 두 개의 목적어가 나옵니다. 사람 목적어 그리고 사물 목적어 나오는데요. 그는 치즈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표현이죠. 그는 아내에게 선물을 뭐 할까요? 선물 주겠죠. 자, 선물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돌려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타, 게이, 치즈, 리우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돌려주다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 인, 항, 은행, 돈을 어떻게 하다? 환, 갚다 또는 돌려주다라는 표현으로 환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마지막 남은 5번은 딱 하나밖에 남진 않았지만 자, 유원지 혹은 뭐 우리 적당하게 놀이동산이라는 표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요, 놀이동산을 갑니다라는 표현으로만 해도 틀리진 않는데 자, 여기에서는 놀이동산 가기를 희망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남은 단어 시와이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동사 구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뭐 뭐 하기를 희망하다 오 시왕 쥐 유 러 위안 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